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결재대행사 대표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서울 송파경찰서는 5만 개가 넘는 가상계좌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조직에 팔아 7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결재대행사 대표 A 씨와 브로커 등 12명을 입건하고 그중 7명을 구속했습니다. 이 가상계좌들로 들어온 돈은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1조 원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. 이 가상계좌은 지난해 4월 10일에, 5만 개가 넘는 걸로 골고루, 12만 개가 넘는 걸로 오면 3만 개가 넘는 걸로 2만 개가 넘는 걸로 이렇게 딱 한 명